하... 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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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스틱 병뚜껑은 분리 배출이 필수입니다. 굳이 귀찮게 왜? 페트병을 병뚜껑과 같이 버렸을 경우에는 재활용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재생 소재로 만들었을 때 여러가지 소재가 섞이기 때문에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유발하여 고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병뚜껑을 분리 배출한다면 여러 재처리 과정을 거쳐 다양한 제품으로 재탄생됩니다. 병뚜껑 분리 배출 푸른바다를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. 병뚜껑 분리 배출 병뚜껑 분리 배출 병뚜껑 분리 배출